그래서 이렇게 금세회복이 처음인데요.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. 제가 머릿속에 몇 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꼭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제가 그림만 그려놓고 채워가는 동안 또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다 채워주셨고 특히 대관문제 때문에 염려했는데 지금 저 뒤에 앉아계신 박영일 전 군 의원님께서 대관과 하동 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춰서 수고해주셨습니다. 박영일 전 하동 군 의원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. 저는 예수를 잘 모르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통하는 것입니다. 저희들을 가곡으로 동요로 함께했지만 이번에는 우리 임이란님께서 또 우리가 우리 임이란님께서 기한 시간을 보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 많아 감사드리고요. 오늘 전혀 지하식당에서 하동 하면 제척구가 아닙니까? 제척구도 있고 또 하시다 보면 제척이하고 소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멀어서 집까지 못 가시는 분은 쌍계사 후에 좋은 공기 속에서 제워드리겠습니다.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껏 교재하시고 또 오늘 밤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무리해 박수 부탁드립니다.